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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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25스택, 125스택, 225는 너무 낮아요 25스택 그게 문제야 25스택이 사실 그냥 귀환 한 번 하면 딱 찍히거든요 CS 몇 라인 먹고 상대 좀 때리다 보면 찍히는 스택이라 그게 아니면 W 데미지를 좀 낮추던가 W 3만 못하게 뭔가 있긴 해야 돼 그게 지금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되긴 해 너무 사기야 호션 벌써 먹었어? 그래도 돼? 아, 이게 안 맞아? 너무 아쉬운데? 맞긴 했는데 좋습니다 난 갈게 모르겠다 나한테 오지마 어, 나한테 오지마 나는 몰라 응, 그래, 그래 얘들아, 그 미드는 솔킬을 땄어 근데 왜 게임이 망해있는 거니? 야, 그래도 미드 탑은 이겼다 얘들아 정글 바텀은 좀 망했지만 이건 여기서 가죠 컷 많이 뺀 것 같은데 상대 어, 가능하겠니? 안 되겠네 압이 이들 왜 이렇게 손 힘이 많니? 얜 여기 왜 오는 거냐 아니 뭐 이거 들견해주려고 계속 대기하는 거야? 이제 의도가 뭐야, 이거는 카라마가 한 번 더 올 거거든요 조심합시다 위에서 여기 대기 중인 것 같은데, 보니까 이럴 것 같더라 아칼리 텔포로 오는데? 저희도 욕심나긴 하거든요 이거 먹으면 오절령 돼가지고 아, 벨트가 있어, 그렇지? 와, 이 골드 로아? 뭐야 이거 너무 당당하잖아, 저 레헥토는 명사형이었구나 어, 그래, 그래 팬이 있었구나, 너도 본인 목숨을 그냥 와드 하나로 써버렸는데? 그랬구나 음, 그래, 그래 와, 다행이다 졌으면 나락 갈 뻔 이즈가 딴 데 맞다, 근데 바턴 보다가 붙었나봐 공쿨, 나 빨리 오긴 하는데 끝났다, 게임 야미 어우, 달가 뭐야, 아니 진짜 끝나고, 게임이 아니 난 이제 시작인데 근데, 인정합니다 솔직히 끝난 거 맞아 여기서 버텨봤자 질질 끌리다가 한 15분 뒤에 써렌치는 것밖에 안 돼 애들 판단이 빠르네, 근데 롤체 챌린저급 빠른 판단이요 음, 곧 카타리나라네 카타니까 고정체력 그냥 박을까? 저번에 뭔가 쇼부 볼 것 같은데 저거 상대로는 도란 검 가는 게 나을 듯? 그리고 야, 고정체력 박으니까 1렙 체력 740 든든하다, 든든해 얘는 750 왜 이렇게 높아? 이런 거 한 방 한 방이 중요하거든요 요 체야 있으니까 좀 까불어 봅시다 지금은 카타는 확실히 처음 라인전이 너무 약해 저거 좀 구려 챔피언이 이런 딜리기환은 나쁘지 않죠? 이거 어떻게 뭐 안되나? 아깝네, 그죠? 아, 포골도 못 먹었어? 이건 좀 큰데? 오르가나가 잘 왔다 아, 이렇게 되니까 좀 아쉽네 아, 좀 가세요라 아니 오르가나님 가세요라 화나려고 하네 미드에서 좀 가세요라 그거는 갈만하지 않나? 상대 좀 많이 무리했는데 해줘! 오케이, 굿 야, 좋았다 카타가 안 보이긴 해, 근데 야, 카타 이걸 안 왔어? 나 무조건 따라올 줄 알았는데 너는 붉은머리 자격 박탈해야겠는데? 이걸 안 따라오고 라인 이득 봐? 야, 그렇고면 카사디네 근데 카사디는 안 오는 게 맞아요 왜냐면 카사디는 가도 도움이 안 되잖아 그냥 카타는 교전 도우니까 좀 다르지 원래 그런 챔피언이잖아 개신 탑이네 와, 탑이 좋은데 상대? 저걸 저렇게 잡아? 곧 이러면 됐지, 그쵸? 먹을 거 다 먹었어 야, 카타 간다 카타 간다 야, 오케이, 카타 1킬 이 정도면 괜찮아 다 갔난데? 세트도 갔어 살짝 킬 났네 여기서라도 이득을 좀 보죠 그러지마세요라 와, 뭐야 이거 아 이주공을 못 봤네? 너무 아래에서 날아왔다 그럼 바텀을 붙어보죠 오, 굿 네넨 너도 해줬구나 그래, 세트도 텔포를 한 번 했으니까 봐요 잡을만한데요, 이거는? 좋 좋습니다 별령까지 갈만 하겠다, 이러면 자, 그리고 이쪽에 어그로 끌릴 때 미드 쓱 가서 깨버리면 이즈가 있네 미드를 밀자 우리 미드를 밀자 우리 바이러 이거 앞으로 나와? 어? 잠깐만요 가타가 잘 노렸다 아이고 살짝 그 스킬 찾이 어 아깝네 와 저걸 무리해도? 이즈리얼? 뭐야 아 좀 죽으세요라 왜 이렇게 안죽어줘 그래 그래 와 야 카타 데미지 좀 많이 쎘던거같은데 방금 드블의 리치베인이면 지금 좀 많이 세긴하네 좀 봐주죠 아아 아아 아비 나쁘진 않다는데 펠 없는게 좀 아쉽네 좀 잘 돌아가긴 했어 와우 딸강 미쳤다리 그냥 어 그래그래 어서오고 아아 이게 왜맞냐 야 끝났다 안개했다 님들 아 그러지마세요라 아이게 아이게 끝 한번 쳐주자구요 너무너무 짜치는데 내 팀이 스몰더 250 보스택 찍었다고 끝 이러고 있으면 좀 꿀밤말이 할거 같은데 이게 위에있나? 어디있지? 어? 여기있는데? 이게 뭐야? 뭐야 이거 어 뭐야 어디감? 어 그래그래 음 빠벤이 안나오나 개달아 너희 이제 절대 못이겨 운영도 필요없을정도로 그냥 잡혀가지고 밀면 되겠는데 그죠? 아니 여기가 될까 애가 될까? 엘 안오르겠다 고마세요? 하하하하하하하 고마세요? 이게 장로거든 저구요 인식이요? 좀 나쁘지 않을 듯? 근데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첫날이었으면 이것도 안 통했어 첫날이었으면 닉네임 부르든 말든 어 너 스몰도 못해 바로 그냥 밴하고 첫날엔 진짜 어? 쉽지 않았어 쉽지 않은 싸움이었어요 이 전적을 쌓기까지 힘든 싸움을 해왔다 도란링 도란검 그냥 상대 따라서 바꾸면 될 듯? 사일러스 상대로는 평타 좀 쳐야 돼가지고 자 드가자 자 나가자 흐허허 그래그래 나가자 나가자 아카린 가야되는데? 와 이걸 들어왔네 상대? 이거 어떻게 하란데? 여기나 좀 때려주죠 이거는 오케이 백킬인가? 아 아 이거 체험이 있으니까 그냥 까불어볼게요 지금 어? 어? 어쭈어 맞을래? 아 이게 안 맞아? 왜 그러세요? 오잉님 그러지 마라다오 아 나 라인좀 망했네 아니 이걸 2렙 게임으로 와 이거 아니잖아요 정말 화가 나려고 하네 이거는 어? 어 아 소음 아니 어떻게 밀어줄 사람 진신님 와 근데 이거 뭐 어떻게 안되나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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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밀어줘 내가 바텀 먹을게 이러면 좋지 그죠 왜그러세요 이마 아니 왜그러세요 좀 가세요라 어이가 없네 미드좀 오지마세요라 뭐 안해도 되겠는데 나는 사실 아까 워익한테 안죽은 것만으로도 1인분이 아닐까 인생건 갱킹이었거든요 어이게 투캠프게 야 그래 줄권 주자 줄권 줘 우리 1이신 멀다 나까지 안가줘도 되겠는데 아 좀 가세요라 얘네 왜이러냐 저한테 왜이러세요 이거 어 나 엄마 뺏겼는데 딜러스한테 어 일단 잡았고 아 아 우리 팀은 나빼고 다 행복해 보이네 나빼고 왜이렇게 다 좋아보이냐 아니 같은 팀인데 나만 나만 풍족하지 못해 나만 풍족하지 못해 우리 팀 다 잘 먹고 잘 크고 있는데 좀 봐줘야겠는데 좀 봐줘야겠는데 큰일났는데요 이거는 좀 아쉽긴 하네 제약골드 누가 먹었어 카이사 많이 아쉬운데 이게 갈라지난을 나온 리신이 죽을 각이 있었나 아니 우리 팀 템이 훨씬 좋았는데 이거 왜 졌지 우리 팀이 당연히 해줄 줄 알았는데 이게 이게 무슨 일이래 안그러면 뒤쳐져 뭐야 어 오케이 그래도 스택은 좀 쌓고 있어요 파사딘으로 만약 0이 온대 26킬 나온 게임이면 좀 급한데 좀 급해지지가 않아 아 나 스펠 다 쓴 어 화이팅 굿 야 2호씨 어떻게 들어왔냐 기신 뭐야 아무것도 안와보 2호씨 굿 카이사는 근데 어딨냐 나 위치 놓쳤는데 이거 밀어도 되나 여기 있네 더블을 맞으면 날아온다 이거 아 그래 그래 어 이러면 좀 비상인데 공격 응 그래 그래 그러니까 리신아 잘하자 난 안 들려 아니 너가 잘해야지 통나무 너가 들었는데 뭐야 이거 아 아깝다 스턴이 웰캡이냐 저거 오케이 좋 좋았다 리신아 내 하면 잘하잖아 잘하자 어 내 하면 잘하잖아 좀 잘해보자 리신아 미 bumped 흐하하하 하하하하 나 막 우리 계속 팅에 우리는 바로 incluso Wiz 로마크 채굴찬스다 이거 아니 리신님 잘 좀 하자니까 또 뭔일이여 어 잡긴 했다 그래도 다 죽었네 근데 안치나? 아 먹었네 뭐야 이거 그래 그래 전 그래도 파밍 좀 해서 잘 크긴 했거든요 골드 좀 많이 먹었는데 야 벌써 나 스택 225야? 미쳤는데 지금? 빠지자 빠지자 나 엄청 잘 거잖아 지금 아 이거 깨졌네 가보자 안 되겠다 이게 되네 아 오 리신아 잘 좀 하자니까 정신 좀 차려봐 뭐해 리신 왜 이렇게 재밌냐 이거 미연하긴 하네 이렇게 하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전하자고 할만한데? 야 장로인데 얘들아 빠 가버려 가버려 이거거든 나 장로야 임마 스몰더 사기인 거 몰라? 빵 가버려 이거거든 스몰더 너프 해야겠지? 흐흐흐흐흐흐흐흐 저거요? 어? 아이 그래 잘하자리시나오? 잘 좀 하자니까 왜 이렇게 못해 음 그래그래 어? 어? 수고하셨습니다 깊이 Whom 를 every 등장